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됐음을 선포한 거죠. 그것도 중국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격하면서 전쟁을 개시했습니다. 엄청난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등 해외업체들에게 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해서 지식재사권을 공유하도록 하고 핵심 기술을 또 공유하도록 했는지를 조사하라는 것이 이번 행정각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.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거 뭐 조사하나 마나 아닙니까? 중국에 진출한 당장 우리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합작회사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중국이 짝퉁의 천국이라는 거 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. 우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국가들이 중국 당국에 가장 불만인 것도 이런 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답이 나와 있는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. 그 얘기는 중국의 불공정에 대한 답은 나와 있고 그 조사는 형식적인 것이다. 다만 조치가 남아 있는데 그건 순전히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.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죠. 그럼 지금 이 시기에 중국에게 전쟁과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바로 북한의 핵을 동결 내지 폐기하는데 중국이 더 앞장서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. 일종의 이의제이고 전쟁의 위협을 또 다른 전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전쟁은 이렇게 상대가 되는 대상과 하는 겁니다.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승패와 관계없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. 김정은이 괌을 폭격한다든지 하는 철부지 행동을 한다면 자동 전쟁이 될 테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북한은 그렇게 쉽게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지 않을 겁니다. 오히려 완벽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탄두 소용화에 성공하기 위한 시간을 끌려는 전술일 가능성이 큽니다. 이 시간을 미국은 견디기 힘든 것이고 전쟁이 아니라면 유일한 해결 방안은 중국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미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중국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?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.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만큼 중국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작년 한 해에만 297만 명이 미국을 찾아서 330억 달러 물경 우리 돈으로 37조 원을 썼습니다. 우리 정부 한 해 예산이 400조 원이니까 중국 사람 관광으로만 미국에서 우리 한 해 예산의 10분지 1가량을 쓰고 온 겁니다. 또 중국산 저가 제품이 없다면 미국 가정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겁니다. 극단적인 예지만 월마트에서 매드인 차이나 물건을 다 뺀다면 아마도 진열대가 텅텅 빌 거라는 거 아닙니까? 미국도 끝장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이 지적재산권은 조사의 특성상 최소한 1년은 이상 걸릴 겁니다. 중국도 미국도 이 결과가 양국 간 무역의 파국을 가져오지 않을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. 오히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로 간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북한과는 전쟁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. 어제 김정은도 관포의 공격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했고요.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의 참모들도 전쟁 가능성을 일축하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얘기합니다.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면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미국도 또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 것입니다. 북미 간 전쟁 가능성은 간헐적으로 더 심화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마도 지난주로 피크를 쳤다고 봅니다.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우리 기술기업은 미국이 알아서 대리전을 해 주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호재가 될 겁니다. 전쟁은 또 다른 전쟁으로 마무리가 되죠. 그것도 결론이 나와 있는 전쟁은 실제로 터지기 전에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. 미, 북 간의 긴장관계, 지금껏 우리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켰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미, 중 간의 무역전쟁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지금까지 김동완의 시선이었습니다.